안녕하세요. KT 롤스터에서 서포터를 맡고 있는 마타 조세영입니다.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이 그냥 2경기 때, 2경기 때도 분명히 유리했는데 상황이 그거를 또 못 살리고 역전패 다한 게 너무 아쉽네요. 락카니는 아무래도 이니시가 좋다보니까 제가 좀 그런 쪽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랑 잘 맞는 챔피언 같아요. 요즘에 칼리스타가 락카니와 함께 어울리는데 이니시에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는 그때 탑정글이 먹고 있었는데 둘 다 먹지 않아가지고 이 경기에 아무래도 여파가 남아있어가지고 먹지 않은 것 같은데 늦게나마 알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괜찮다고 천천히 하자고 했어요. 그때 그냥 다 같이 라인 밀고 와서 미드, 다이브 각을 보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든 상황이 기억은 안 나가지고 그게 좋지 않게 이루어진 것 같아가지고 다섯 명이 다 죽은 것 같아요. 잔여 경기를 잘 이긴다면 높은 1, 2위권의 순위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물론 한 경기 한 경기 지금 엄청 중요한데 초반에는 저희가 잘하고 중후반에 많이 아쉬운 모습을 계속 계속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데 정말 그런 거 고쳐가지고 좀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